에러도 힘들어. 똑딱해. 사랑해. 나 좋아하지마. 뭐라고 했지? 네가 왜 이렇게 짜? 호박고구마예요, 어머니. 호박고구마! 다행이야.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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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이티파. 안녕하세요. 러비티 여러분들, 지난주 급조 특집이었는데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재밌어하시던데? 너무 재밌더라고. 호박고구마. 자, 이제 힐링 특집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뭐야, 그럼? 오늘은 연기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산 진상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형, 우리가 뭐하는 건데? 형, 저기 오로라 안 와. 자, 대선배님 짧은 연기를... 연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잠만! 대선배님이 정모 형이었어요, 세림이 형이었어요? 나지. 앨런 형이지. 네, 보여줘요. 할리우드. 황제펭귄 연기해주세요. 무슨 연기야? 나 홀로 집에. 우선님들도 연기를 못 하시잖아요, 저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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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같이.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다시. 딱 나왔을 때. 그럼 나왔을 때. 그럼 저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부터 연기 수업인거죠? 그럼.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만 볼 수 있게. 9명 중에서 나만 볼 수 있게. 존재감 있게. 무대에. 나오세요. 아아 무릎이 뚫려있어. 자 스톱.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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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때? 몸을 좀 달궈더니 어때? 기분이. 몸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저를 이제 부른 이유가 있어요. 네.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 가능해야 돼. 그럼 연기를 하려면 뭐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되지? 표정. 표정. 감정. 감정. 호흡. 호흡. 열정. 열정. 눈빛. 눈빛. 얼굴. 얼굴. 키. 키? 형 조용히 해. 오자마자 몸을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풀면 좋을까? 우리 얼음땡 알죠? 얼음땡. 네. 얼음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얼음땡을요? 재밌겠다. 주씨. 네. 우리 안 걸어봤으니까 지금 놀자. 이게 안 잡히려면 다른 사람 잡힐 때 다른 사람이. 그렇지. 이해했다.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신차가 뭐지? 준비되게 굳세. 준비. 그렇지. 정맹. 엘릉. 세림. 평준. 세림. 세림. 평준.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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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께요. 미래. 우빈. 태영. 평준. 원진. 뭐야 뭐야. 승마. 원진. 승마. 세림. 태영. 서빈. 잡으려는 마음이 없지. 성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정복까지 찔러셨어. 나는 유산소가 하고 싶다 손. 태영이. 아니야 아니야. 원진이 형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야. 시작해. 보여줘. 진지하게 해. 나 진지해. 잡아야겠어. 앨런. 태영. 세림. 형준. 어디 봤어 형님. 태영 씨. 땡큐. 원진. 그냥 잡아. 하하. 여기가 블랙홀이네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고맙습니다. 저번 활도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돌아다니니까 몸이 Sweather queda. 어깨만 털어볼까. 그렇지. spwarm. 정홍ember 안에서 손 잡아둘게. 습. 안atique. 아.. 내가 여기 상상에 벽이 있어. 벽이 있어. 벽을 밀어야 돼. 밀어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 이 양반은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상상의 벽을 내가 미는 것처럼! 알았지? 네! 눈앞에 벽이 느껴져? 완벽!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밀어볼까? 원재님부터 네? 저요? 좋아! 은기 대선배님 저희 13년차 배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역배우 출신 선생님이 눈여겨볼게요 너무 덥네 이거 이 벽은 안 되겠다 지문이 틀렸습니다 아니 아 맞다 엄지로 했지 이리리 아 최첨단인데 단단한 벽이고 포기해 You just started 기대합니다 아 형 무서워 엄마? 엄마 거기 있는 거 맞지? 병안이 아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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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의 아 아 아 아 백만 원이다 돼요 뭐야 아 백만 원 미보육하네 틈틈틈 아 안다 백만원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도 계속해 계속해 더 간지롬히 찾아야지 분명 틈이 있을거야 손 좀 넣어봐라 백만원? 5대5 하자 더 꺼내봐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래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어떤게 조금 더 아쉬운거 같아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잘했어 그 다음 벌써 머리 뺐어 어? 어? 계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열어주세요 저기요 당기는 거예요 잘 된 점이 뭐야? 원래 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상황 아 사실이 항상 그래? 그럼 뭔가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어 세심한 그 부르르 떨림이 없었어요 저 몰입해야죠 보여줘 보여줘 3일 참았어 3일 참았어 야 찐인데? 형 세림이 형 저 진짜 3일 참았어 형 아 찐 같다 형 형 형 제발 아 정말 5분 나 아 형 보고 5분이에요 아 어떤 점이 좋았어? 표현을 잘했어요 표현을 잘했지? 그러면 어떤게 좀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아 듬직한게 없었지 않았나 누가 똥 찾는 사람 훨씬 더 있었어 아 아니 굉장히 귀엽네요 암차기를 벽이라고 생각하는 응 오 왜 이렇게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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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찬 들어와, 뭔군. 빨리 들어와, 그냥 들어와. 나는. 벽이 안 밀어. 잘했어. 어때, 느낌은? 제일 모르겠다고 있었어요. 그렇지?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거야. 본인이 진심으로 하면 너도 느끼고 나도 느끼는 거야. 자, 다음 사람. 떨리는데? 라스트 타일러지 라스트 타일. 뭐야? 여기 결제를 안 해서 이 구역 아직 안 됐나 봐. 아, 게임이었구나. 아, 게임. 아, 기대돼. 연기는. 사실. 사실. 진짜 못 참아. 연기는 간단해요. 그냥 앞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할 수 있냐고. 간장도 너무 네. 난 또 이런 게 아니다. 거기서 저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좀 더 깜짝이야. 그럼, 루프. 다른 게 아니다. 아니요, 이 문이 안 돼. 뭐? 어떻게 왔을 때. 그렇지. 그럼 내일은 주목만 해도 됐어요. 그럼 제가. 이 문이 너무 좋아서. 아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이 우선 돼야 돼, 호흡. 호흡. 스프링 알아요? 네, 공. 그렇지, 그렇지. 놀이동산에 가면 많이 팔잖아. 있지? 던져. 오렌지 아니야? 소리 크게. 소리 길게. 소리 크게.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오, 누가 듣다 보인다.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자. 받을 때. 준비가 다 돼있어야지. 한 몸. 다시. 줘. 빨리 받아야지. 아, 죄송해요. 빨리 받아야지. 빨리 받아야지. 1,000번씩 1,000번. 다 1,000번씩. 안 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계속 보라 그랬지. 반응하라 그랬지. 언제 오나 반응하라 그랬지. 안 줄. 반응 빨리하라 그랬지. 반응 빨리하라 그랬지. 여기 스프링 금방 떨어져. 금방 떨어져. 나도 해보고 싶다. 한 번만. 나 한 번만. 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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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그렸어, 그렸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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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켰어 한번.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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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줘. 왜 이렇게 빨리 줘. 왜 이렇게 빨리 줘. 왜 이렇게 빨리 줘. 마저 보고 싶어. 보이지? 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자 이번엔 꿀말 가지고 해볼까? 네. 소리. 어? 소리. 으. 꿀말은 공격적이야. 진짜요? 말벌이 공격적인가? 말벌이 공격적이네? 말벌이 공격적. 대가 말아들어. 대가 말아들어. 아하. 으윅. 으윽. 으윽. 굴. 갑자기 된 거 아니야? 쏘였어 이미 쏘였어. 아이 멋져.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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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ㅋㅋ 아파 아 ㅋㅋ hostile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었나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짓긴다 빨리 어디갔어? 빨리 어디갔어? 빨리 잡았다! 빨리 잡았다! 저기있어! 이제 빨리! 어디갔어? 단백질! 단백질! 아, 기억나! 아, 기억나! 아, 기억나! 아, 진짜! 발라먹었네? 죽었다, 죽었다! 야, 이렇게 해야지! 야, 이렇게 해야지! 야, 추월킹이야, 추월킹이야, 추월킹이야! 살아나, 살아나, 제발! 자, 수고했어요! 어떻게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거 왜 했어?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어?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오지? 네! 소리가 뒤로 먹으면 안 돼! 앞으로 나와야 돼! 앞으로! 그렇지! 지금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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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나가버리! 앞으로! 앞으로! 인갈치 3만 원! 오늘 이제 연기 수업을 했잖아요!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쭉 수업하는 거 봤더니 잠재력이 굉장히 좋아요! 잠재력이 굉장히 높아요! 다들 보면 보석 같아서 다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셨죠? 네! I love you!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연기! 연기! 장면! 오늘 수업에 가시는の 환자는 Niagara spraying 니다 좋은 크기로 이리구요! 저는 안 connecting 여기 Madame 하나도 안ako 나의 mods 빽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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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네! 저번 주 연기 수업은 잘들 받으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유명한 작품의 연기를 패러디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 그만해!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판넬. 판넬에서 이제 패러디를 할 거를 정한다고 해요. 첫 번째부터 한번 까볼 건데 누가 까볼 거예요? 까주세요. 받았다고. 운영 게임이 있어. 야, 성기호 나머지는. 야, 너가 해라. 오일남이 뭐야? 진짜 오일에 발라? 아니, 그 하이터 세임. 나머지 성함이 오일남이야. 아, 진짜요? 아, 죄송해요. 이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뜯는다, 뜯는다. 어, 썸마이 웨이. 나 안 봤어. 와, 썸마이 웨이? 난 이쁘게 태어난 건데. 에란은 똑똑해. 3번 뜯을 사람. 에란은 똑똑해. 호박, 고구마. 이거 너무 많이 했어. 한 대 하나 더 남았어. 내가 가야지. 아, 야, 그거다.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그거? 그거다. 야, 야, 이거 새벽에 새벽에. 아, 아주 많고 왔어. 호보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요새 핫한 이 달고나 게임을 통해서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다 먼저 성공하는 사람부터 뽑을 수 있고요. 중간에 깨진다. 그러면 오늘 촬영 아웃입니다. 아, 진짜? 퇴근해도 되나요? 어, 진짜요? 네. BTP 하고 뒷정리 다 해야 돼. 뒷정리 다 해야 돼. 어? 나, 나 부숴졌어. 퇴근하실게요. 지금 현민이 나이가 새끼. 저희 너구리 딱 살아있어요. 와. 우산이가. 와, 우산이에요? 부숴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민이 형은 그냥 꼴등하자. 자, 민이 형 부착하고 바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 누가 찍어주신지 모르겠는데 대충 찍었어. 그러니까 덜 찍혀있어. 진짜 그냥 위에다 이렇게 뾰옥 갖다듬어. 단위도를 높인 거예요. 진짜 내가 오전 게임 참가했는데 이거 받았잖아요? 난 그냥 바로 포기하고 10분 동안 춤췄어. 10분 동안 춤췄어. 시작하나요? 네,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나 집중해서 한다. 야, 근데 이거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근데 손이 이렇게 떨리지 않을까? 나 죽었어. 난 죽었어. 형, 형, 빨리 죽는 척해요. 아, 이렇게 성공했는데. 야, 태일 죽었는데? 되게 말이 안 돼. 힘들겠다. 형, 죽었어요? 찌르자마자 깨졌어. 성민이지. 응, 빨리 쓰고. 와, 이거 진짜 심장 떨려. 혓바닥에 피날 것 같아, 또. 미니 탈락. 미니 탈락. 나도 탈락. 야, 오징어 게임하면 크래비티 과반수 죽어. 깨졌어? 이 형 다이어트한다고 샐러드 아까 먹었는데. 이 형 다이어트한다고 샐러드 아까 먹었는데. 끝. 끝. 와, 진짜 잘했는데. 어디까지 깨졌어, 형? 어디까지였어? 몰라. 다 먹어버렸어. 성민이 아직도 안 깨졌어? 아, 진짜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어때? 지금 하려면 1등부터 뽑아야 돼. 1등부터 골라야 되는데. 야, 너 고르고 계속하면 안 되냐? 난 이제 저거 뭐 해도 상관없어. 마지막에 한대요, 성민이. 예! 그럼 우빈이 형부터 골라. 난 4번. 스파이크스? 무슨 역할 할 건지 정해요. 거의 서이서 해, 서이서. 서이서 해, 서이서. 그래요, 저는 서이서 하기 싫어. 나는! 너는 에라 해야지. 형준이가 에라 하면 에라이지. 산 마이 웨이의 고독 만화를. 나도 다 몰라서 그냥. 엘티 형 클라스 할게. 다음 엘런? 엘런 형 에라 해야죠. 에라 아니고 엘런. 최애 엘런. 원진. 함기훈 할게요. 저는 박일남이 하겠습니다. 저 그럼 바꿀게요. 우리들 같이 하자. 저 바꿀게요. 같이 하자. 난 김샘이 하겠습니다. 저 구순재 할게요. 모든 이름에 다 구 들어가면 웃기지? 구순재랑 구준화 할게. 성민아, 너 뭐 할래? 어? 뭐 남았어? 안무니 남았어, 안무니. 아직도 하고 있어, 성민아? 야, 다 끝났어. 아, 깨졌어. 깨졌어? 너 죽었네? 진짜 아쉽다. 아, 찌개가 왜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똑같은데? 짜긴 뭐 같잖아. 감사합니다. 루핑. 아니, 왜 이름도 루핑이야. 루핑. 이름이 루핑. 이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세분이 저 물 하나만 좀 부탁드립니다. 생수로. 태어난 걸로. 오름보다 매주 해야지. 또 오름때 굴수 지고 많이 했지. 또, 또, 호나! 그 다음에 한 번 봐야지. 히힛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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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은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존재감이 정말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스트림우먼 파이터였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팀씩 연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어느 팀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요 오 쌍방부인 지금 다 경준씨는 여기 하나 어때요? 뭐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앉아서 심사위원이 될 겁니다 아버지 팀은 연기를 보신 후에 점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많이 매겨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평도 같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쌈마이웨이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팀 내려가세요 기대할게요 네 쌈마이웨이 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레디 액션 그렇게 예쁘냐? 이쁜 척 하지 마라 빈속이다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하... 근데 나도 정말 곤란하다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발음 발음 나 너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에라도 힘들어 흠 흠 스트레스 받네 와 형주씨가 상당히 터프한 모습이 잘 어울리네 흠 흠 흠 에라는 씨로 똥민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몸을 막 불쌀이니 라바리니 개소리 하는 게 안 했으면 좋겠어 흠 흠 흠 똥마니는 똥당해 흠 흠 에라가 똥마니의 씨앗 앙데 앙데 그러니까 똥당해 똥당해 흠 흠 흠 김태형님의 심사표 알려드릴게요 앨런 배원님의 억지 귀여움이 보기 싫다 흠 흠 흠 너무해 너무 잘했어 외국인 두 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두 분 외국인 두 분이라서 대사 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너무 칭찬해 드릴만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고석이에요 땡큐 이럴 때 땡큐 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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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까지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죠? 제가 박세로이 박세로이 고생하셨습니다 맡으신 역할에 이름도 모르시는 거 저 얼굴 때문에 말이 안 떠올라 비태원 가면 머가클라스가 난다 세수 잠깐만요 소품 좀 쓰겠습니다 소품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루핑이거든요 루피 눈물핑? 까보면 나올지도록 카메라 롤 액션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나요 왜 애같이 우는데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2년간의 계획이었는데 함원진이 다 말아먹었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심장은 반대쪽 사랑해요 그냥 내가 가족 같고 사장님이 가족 같았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이 차이가 두 살이야 나쁘지 않은데? 난 할 일이 그만 뭐가 있어 여기에?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응 나 좋아하지마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부터 평가를 해보실까요? 두 분이 느끼시기에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꿈임없이 네 저희는 소소하고 담백한 그런 발령기 보여드렸습니다 솔직하네요 10점 솔직한 점 너무 좋습니다 중간중간 거북목 나오시던데 이태원 거북인 줄 알았어요 혹시 거북이 키우세요? 네 거북이 괜찮으세요? 아 거북이 괜찮으세요? 아 거북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핫한 그런 주제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지금 약간 느껴져요 혹시 오징어 다리목 몇 개? 센발 카메라 롤 기분에 구슬치기 가봐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 많이 했지 엔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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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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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기 오케이 나 기본이 안 됐고요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깐부 키워나래요 우리가 여기 구슬치 싹 털어버립시다 홀 하 내가 또 이겼네 하 나 봤어요 하나도 갑자기 일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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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하 방금 뭐라고 했지 짜규 내가 졌네 홀 홀 뭐라고 하셨죠 내가 방금 뭐라고 했드라 얘들아 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또 졌네 아! 구슬이 하나 있었네 연관님! 연관님! 집이 어디? 구슬 하나 있잖아 이거 게임해야 된다고! 이거 다 걸고 한 판 할까? 이거 하나다! 내 거 전부 다 걸고 한 판 하자고? 이게 무슨 억지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구슬 다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자네 꺼내 우리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 꺼낼 거가 없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네 잘 있다가 가네 뿡 끝입니다 몇 년 차 배우시라고요? 14년 차. 14년 차. 눈물이 다 나는 그런 연기였다. 여기 계신 모두가 몰입하셔보셨거든요? 마지막에 뿡 빼고 나면. 갑자기 뿡. 할아버지는 왜 속이신 거예요? 네? 정말 감방지네요. 죄책감을 못 느끼시나요? 어쩌면 살겠다고. 그게 예인가요? 여행자가 있어가 없네요. 노인을 공격할 줄 모르시나요? 이거 살아야지. 살아야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댄스 좋았다. 댄스 플러스 점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문희 씨는 인사도 안 하셔. 그래서 오늘의 과거 한 말씀. 제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그만 아닌가? 레디. 아크션. 지기가 왜 이렇게 짜?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짜다니깐? 물 좀 넣고 데우시지 그러셨었어요. 다시 할게요. 잘해. 야, 잘했는데. 야, 잘했어, 진짜. 내가 카메라도 오랜만이봐. 아, 진짜. 순지 할아버지 목소리 조금만 더 순지 할아버지처럼 해줘요. 네가 왜 이렇게 짜. 와, 뭐야? 잘하. 이렇게 해서 틱톡 캐스팅 하겠습니다. 바꾸다, 형. 아, 이따가 한 번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액션. 아니, 네가 왜 이렇게 짜? 아, 이따가 한 번 더 하세요. 흥미로운 중.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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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지 아버님 방금은 너무 흥분하셨어요. 왜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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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더 묻었어! 아, 화가 더 묻었어! 아, 화가 더 묻었어! 자, 다시 테이크 3 같길! 자, 원아파테이크 3, AB 마이크! 레디, 액션! 잡아, 감자 잡아, 감자 잡아!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짜!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물 좀 넣고 대학식 그러셨어요! 짠 거 안 좋은데! 오, 엄마! 이거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맛 나는 노란 고구마.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야묘. 음! 맛있다. 마트 다녀 오셨어요? 아니.. 이 할만구가 미쳤나? 박수 동머리에서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끝났습니다 역할이 일단 너무 잘 어울려 셋 다 어떻게 이렇게 딱 캐스팅 되는지 모르겠어 저희는 이미 투표했습니다 정서 아주 많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많이 주셔서 자 들어오세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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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수상을 맡은 한 번쯤 게임의 오징어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수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는 거에 시상을 하는 거예요 시상 의외의 결과예요 오 오 1등 모야 컷이죠 저희는 1등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1등을 한다면 크래비티 숙소 두 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없다고? 저희가 1등 하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연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그건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인 걸 제시하세요 저희가 기분 좋게 퇴근할게요 아 좋다 저희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1등을 하면 리더니까 다르겠지 그렇지 그래도 뭔가 화끈함이 있겠지 그렇지 나이도 많은데 왜요? 비티파크에서 제주로 들어간다면 비행기 값 세림이 형이 다 내는 거예요 어 괜찮다 아 그걸 왜 제가 내는 거죠? 아니 제작 있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1등 하면 저희 멤버들한테 모두 거침없이 하이킥 하겠습니다 야 괜찮다 그거 괜찮네 확 끝나네요 자 1등은 1등은 진짜 오래 안 했는데 커치버시 하이킥 축하합니다 커치버시 하이킥 축하합니다 커치버시 하이킥 축하해요 4점이에요 커치버시 하이킥 29.3점 대박 거기 만점이네 오징어게임 29점 산 마이 웨이 22.5점 히데어 클라스 7.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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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야 너는 1점점이지? 우리 1점점 올라오시죠 박수로 맞으시길 바라미네 뭐야? 왜 이래요? 이거 달고나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작비 다 들어간거 아니죠? 자 수상소감 말씀해주시죠 일단 저희 멤버들 모두 너무 고마웠고 저 따라 한거야 혹시? 이거 뭐야 이거? 우빈이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했어 스타쉽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20년에 데뷔했는데 2년만에 이런 쾌거를 이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할리우드를 넘보는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비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큰 사항 받게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있다 늘 부족하지만 안해 울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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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불지마요 네 이렇게 오늘 드라마들을 한 번 패러디를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남겨주시고 가셔서 진짜 도움되는 말 너무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더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해 나가겠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제 1회 연기대상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연기대상, 훈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really hope it was not the last one. I want to see them act again.